와 그 상층 건물이 너무 좋았다 진짜 거기 우리가 먹었으면 아깝다 결국 M이사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네 부스트를 버린 죄인가요? 저는 약간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 보금 먹으면 항상 막 억울하게 못 써보고 죽으면 되게 기분이 안 좋아서 안 가는 것도 있잖아 음 한 발 쏴봤어요 아예 못 쓰고 죽지는 않았다 연습 연습 그냥 허공에다 한번 질러봤다 아 소금기 M이사 아 아깝다 너무 늦게 먹은 거 사리만 좋았으면 다 딸 수 있는 로더오션 아깝니다 그 3층을 우리가 먹었으면 더 더 쩔었을 텐데 카오파레 M이사 있고 아 그럼 지금 치킨 뜯었죠 디너 파티 하고 있을 텐데 저 인팔라 갑시다 발라 네 오는 애들 오는 애들 잡고 저 사망맥은 모르기 때문에 따라가겠습니다 넵 이거 페카도에서 좀 많이 내릴 거예요 음 오우 야 타고 있던 인원 절반이 내렸네 지금 페카도 또 핫플레죠 핫플레 네 별로 없네 와봐야 뭐 한 팀 쯔 뛸게요 우리 팀밖에 없을 것 같다 느낌이 로스 레오네스의 한 팀 페카도에 한 다섯 팀 정도? 아 레오네스의 한 세 팀 있네 우선 우리 따라오는 애들이 없고 오케이 프리파밍이다 인팔라 프리파밍 그럼 저 우리 되게 특이하다 들었던 피플 콜라 어 원 걸렸어 개좋고 거의 중심인데 예? 좋은데? 신이 도와주고 있다 인팔라가 사람들이 은근히 여기를 안오더라구요 요 도시를 진짜요? 저는 같이 할때 좀 자주 오는데 괜찮아요 인팔라가 동물 이름이잖아요 약해보여서 안오는거에요 초식 초식동물이라 사막미부는 엔간하면 초반 싸움 없으면 저격에 AR로 가는게 좋습니다 교정거리가 너무 넓어서 먹었을 때 AR 눈이 좋아야되 노 баб that i i you and you we we 아 여기 밑에 1층에 여기 감사합니다 어 기장형 하나 떨궈주는게 어때 나 M24표를 안 써봤다고 어 떨궜다 잠깐만 저기면은 250 갈 수 있는 거리인가요?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아니면 저 살짝 저 한번 갔다와 볼게요 경쟁자가 없을 것 같으니까 차가 있으면은 갔다오고 여기까지 가 조심히 다녀오세요 끝인가오 어 없어 왜 차가 가지 말라는 거야? 난 가보고 싶은데? 저거 진짜 경쟁자 없다 저거 난 아직까지 뚝배기를 못먹고 있는데 난 아직까지 뚝배기를 못먹고 있는데 아 차가 없어서 못가게 생겼네 근처에 차가 없어 걸어가야 아 저기 거기 있다 가는길에 보고 있다 저거 타야겠다 과연 운명의 주사이는 도와주실 것인가 저거 타야겠다 떳배 하나 들고 가는데 아 민체스터 있구나 떳배 민체스터 어그 나왔으면 좋겠다 어그 좋죠 아니 아니 그러면 야조님은 배틀그라운드만 하세요? 지금 게임? 아니요 GTA를 많이 해요 지금 어? GTA 하세요? 네 저 얼마전에 샀는데 아 정말요? 네네 풀스도 사면서 그것도 샀어요 아 그럼 풀스팬 사신거에요? 네네 어 풀스 풀스도 풀스도 살게 많으니까 일단 일단 산긴 샀거든요 GTA는 풀스로 사면 상이 별로 없지 않나요 이제? 아 그게 또 다 달라요? 네 예 PC랑 달라요 온라인으로는 스프더버랑 달라요 아 그래요? 아 몰랐네 아 몰랐네 아마 풀스의 풀스 유저분들은 아마 다 고인물이실걸요 아 그래요? 네 아 풀스로 싹이 다 고인물이실거에요 농락당하다 진짜 오래되가지고 5 5 5 콘솔이 PC보다 콘솔이 PC보다 한 1년? 빨리 나왔다 네 맞아요 지금 PC도 고인물일텐데 아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죠 더이상 기분 나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아 거기 어디갔어 거기 어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인물들이 다 해주실거야 이러면서 아 진짜요 아 정말요 아 정말요 아마 고인물들 고인물분들 보고 저 뉴비인데 좀 도와주실래요 아 그 뉴비 왔어 이러면서 잡사봐 흐흐흐흐흐 아 그래요 막 습격 다 깨줄거고 막 와가지고 아 그럼 데미 없잖아요 저 이제 3레벨인가 4 5레벨인가 그래요 저 보급을 못찾겠어요 저 보급을 못찾겠어요 어디 떨군거야 얘 보급 먹으러 가셔서 못들어와 못찾아서 못들어가겠다 아 못찾아서 못들어가겠다 아 어디다 떨고 있니 아 저건가 갔더니 자동차들이 있구요 박스 있고 자동차 터져야 돼 아 아니자노 여기서 보자 어 저기있다 저거다 찾았다 역시 올라와서 높은 곳에서 봐야 돼 그의 마지막 마지막 모습 여기있어 이것이 그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일단 M2사고 들고가자 못도 없으니까 M2사고 좋죠 오 우력 되게 많아요 저 320발 있어요 총알이 그쪽에서 다 났나 보다 M2사고를 안쓰기 때문에 일단 들고만 가는 겁니다 왜 안쓰요 한번 써보세요 많이 써봤어요 근데 안맞더라구요 왜냐면은 습관이란게 무서워가지고 장전 한번 잘못누르면 아 그거 신경쓰기가 싫어요 얘는 아 진짜 그게 또 있지 이런거 또 실수할지 있지 원래 사람 한번 죽이고 스카만 바꿔주실 생각 없으신가요? 스카랑요? 좋죠 개이득인데 이 아 윈윈윈이네 자 스카가 총구빼고 다 아 진짜요? 저는 뭐 어차피 M2사고는 어차피 스코프 말고는 낄게 없어서 좀 멀잖아 근데 내가 진짜 오래 파밍했구나 아 임팔라 역이 엄청 넓네요 예 생각보다 넓어요 한 스쿼드도 조금 괜찮게 잘 나와요 충분히 이대까빠를 보시면 말씀 좀 해주십쇼 어 나 봤는데 아 좀 빨리 찾으면 파밍시간이 널널 할텐데 다음 장애장도 여기 걸리면 파밍시간 널널 하겠죠 기도해봐요 어 스톱 스톱 총 바꿔요 스톱 아 여기 2개 주구나 총알 데리게 아 총알 200발 있어요 아 예 그거 쓰세요 아싸 꿀이다 M2사고 아 좋다 서로 위인인데 흐흐 만족 저는 여기 창고 같은데 왔어요 기억해주세요 네 오 미리 또 있다 지금 거의 한 500발 주웠는데 엄청 많네요 여기 부스스 있는데 쓰실? 부스스 쓸까? 어 여기서 부스스 아 근데 여기는 부스스 일단 핑 찍어주세요 부스스 부스스 보정기가 달리나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소음기 달려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달아요 아 차는 우리 소리이고 2층에 퀵트로우 있더라구요 어 퀵트로우 SR 아 SR이요? 어 그럼 껴야지 아 아 아 SR 킥트로우가 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 여기는 뭐 쓰나 혹시 5mm 더 가져가실 분 계신가요? 어 전 충분해요 저도 450발 너무 많은거 같아 근데 M2사고는 그정도 있으면 괜찮죠 나 뭐가 이렇게 무겁지? 숫자 3개밖에 안 들었는데 뭐 붕대 많이 들고 계신거 아니에요? 붕대 10개요 가방이 1렙이라던가 갑바가 없다던가 아니에요 2렙인데 너 왜 이렇게 없지 수류탄 3개 구호상 아 그런가 진통제 2개 레드드랏 혹시 남는거 있네 홀로랑 어 저기 홀로그램 있었는데 여기 여기 여기였나 어 여기 여기 홀로그램 어 또 걸쳤네 좋은데 아 SR 보정기까지 아주 아 말씀하시지 저 소염기기도 있어요 SR 민이라 보정기가 제일 좋을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카구팔 보신 분 저한테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음? 기장용 소리? 어? 바향도 이쪽에 있던데 형 형 지금이야 하나 둘 셋 고 오 오 오 임팔라 초입부분 임팔라 초입부분 임팔라 초입부분 저거 먹어야겠는데 저거? 붓에서 들고 빨리 갈봐야지 아 갑바가 없구나 내가 좀 가기 이제 왜 이렇게 일까봐 있어요 아 그래요? 핑 찍어주세요 네 찍어놨어 네 아 뭐야 대킥이 아니라 그냥 킥이었네 낚시 재료 당했자노 부스스 어딨어요? 안 보이지 왜? 1층이에요 어머 깜짝이야 이 건물인 거 같은데 주황핑이에요 주황핑 아 주황핑 나가야 되네 건물이 아니네 2층에 있어요 2층에 있어요 계단 난간에 오케이 이러는 사이 보급은 멀어지고 보급은 우리님이 뛰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뛰어가고 있어 3번 야전이 가신가? 같이 가요 아 저 가는 거였어요? 아 가는 거 아니였어요? 방향이 가는 방향이시길래 여기 산토바이 같은 거 하나 있었는데 아 제가 이거 밑으로 타고 내려갔었는데 아하 못 먹겠는걸? 아니요 먹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 아 아 저 지금 미니의 애미 사고라가지고 딱히 욕심내고 싶어 욕심별로 안 내고 싶어서 마주하고 있었어요 아유 부스스가 안 보이냐 나는 왜 주황핑 안에 안에 건물 안에 건물 안이라고요? 네 주황핑면 여기 밖인데 아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주황핑 이 건물 안에 아 거기서 나왔는데? 거기 1층에 있는데 거기 1층에 있다고? 못 봤는데?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거 안 될 거 같은데 근처만 갔다가 떼죠 아 여기 있다 딱 아 간신히 찾았잖아 어디에 있는지 보이세요? 찾는 거부터 1에 쫓긴 2층에 있다고요 난간에 아 이거 돌아가죠 이거 돌아가야 돼 괜히 이걸 갖다가 네 내가 그쪽으로 가야겠다 내가 부급을 먹겠어 미니버스 저거 안좋아요? 저거 산을 못올라가요 힘이 없고 느리고 장점이라고는 탱커 장점이라고는 탱커 딴딴하고 잘 안터져요 타이어가 터져도 움직일 수 있어요 저거는 음 굉장히 방향이 어디였죠? 보급 떨어지는 방향이야? 제가 봤을 땐 초입부분 쪽이었는데 또 아무것도 안하고 50등까지 왔다 되게 잘 중 어 여기 차있다 이거 타고 한번 돌아다녀 봐야지 삐깝드라 길이 험해 여기 뭐 그렇게 많이 까다놨어 작동사님들 와우 차 터트렸네 저사람 어 어 일어서 차야 군방지게 아 내 방향을 봤어야 되는데 어디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내 방향을 봤어야 되는데 어디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죽어도 먹는다 아 패치됐구나 뭐가 패치돼요? 탭키 누르고 있었어야 되잖아요 원래 한번만 누르니까 되는데요? 예? 뭐가요? 그거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 그랬어요? 근데 원래 토글이었잖아요 아 그런가? 뭐지?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제가 선물 드릴게요 보급이요? 아 깜짝아 이런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아 못찾겠다 트레저헌터 하려고 했는데 야준님 위쪽으로 오세요 뭐야 동네에 떨궜잖아 동네에 어? 진짜요? 이거 동네잖아 이거 군용조끼 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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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어그다 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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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준님 뒤에 어 의료 키트 키트 어 감사합니다 어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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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갑도 못했잖아 제꺼 M4랑 바꿔요 네? 제꺼 M4랑 바꿔요 어그 어허허허허허헣 위협사격 제가 위협을 물었고 못 본거 아닙니까 다들 먹기 싫을 때 제꺼죠 당연히 이거 부스스야 어그 아아아 어이 한번 하실? 폭싱 한번 하실? 폭싱 한번 하실? 어허허허허헉 도망가지이 아 나 음료수가 없는데 나 어떡하실거에요 저 음료수가 하나도 없는데 아 음료수 하나 드릴게요 어 앵글 껴야지 수식말고 아 진짜 하나만 주시네 아 정없어 네네 갑니다 아 우리 애가 늦어서요 애 느리니 엄마가 때렸잖아요 어 나 이상한 자리야 어 나 이상한 자리야 어 나 이상한 자리야 아 3레뚝 몇개 더 깨셨는데 탱킹해야죠 아 그럼요 이 뚝을 보호하셔야죠 상석이잖아 33이네 아무도 갈 것 같지 않네요 절로 갑시다 저 건물이에요 제가 모르겠네 건물이에요 길쭉한 건물인데 아마 2층짜리 두개 있고 가운데 1층 통로 있는 집일걸요 맞잖아 와우 정말 구석탱이 있는 집이구나 변두리잖아 왜이렇게 맞지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보험 비행기 소리난다 아 아 저거로 오고있으면 제가 문을 열일까요 저것도 아 떨고 왔겠죠 벌써 아 멀다 멀어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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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어 늦었어 에이씨 하나 더 들고 봐 SMG 보정기와 AR 보정기가 있습니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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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드세요 이리로 오세요 뿌려놨습니다 아 늦었어 아 하하하하 어 AR까지 다 되셨네 원래 목적은 AR이었겠죠 아 제가 실력이 없잖아요 아이 스크림하고 야주님 실력이 있으시니까 허허 절 믿으시는 아유 뭐 AK로도 아까 조금 전에 막 원이 여기네 어? 원 좋은데? 저 산 저 흑 흑산 흑산이라 그러는데? 저거 빨간 독 별 독돌산 저 올라가야 되나? 차 운전 좀 해주세요 저 어떻게 가는지 몰라 아 어떻게 가는지 몰라 우차 지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좁아져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요 어 여기 왠지 엎드려서 양각대 펼치고 에이미 사고로 사베올다고 쏘면 게 좋을 것 같은데 정말로 사람이 없 저기 요 요 집에 있을까요 사람이? 있을 것 같죠?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은데 거기 앞에 255 여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집 바로 앞에 네 맞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안 쓰는 거 보면 없는 건가? 벌써 쐈어야지 스쿼 들 때 스쿼 들면 벌써 쏴야 되는데 네 털리긴 했나요? 근데 거기 안 털렸어요 어 아 큰일 나네요 들어가 앉아있습니다 형님 여기 여기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차 소리가 20에서 30에서 났거든요 23시? 다를게요 네 여기가 그곳 아닙니까? 우리 속길님과 뜨거운 사랑을 낳아 에? 네 오해하시겠다고요 총소리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이크 오해하시겠어요 설마 쓰읍 어어 오해하실 것 같은데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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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링크 없으신 분 제가 좀 나눠 드릴게요 몇 개 있으세요? 없어요 아 진짜요? 가깝다 285 아 여기선 창문으로 안보이는데 동네에서 소리 나는거에요 집 있는데 굳이 여기 안와도 되니까 흠 소음기 소리도 나는데 예 아 여기 창문이 별로 없냐 왜 딱 여기 창문이 없네 저쪽에 차인가요 저거 어디요? 340방향보면 빼꼼 서있죠 주파 밑머리 아 저기 올라가야되요 아 저쪽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차있는 방향으로 갑시다 선두 앞으로 차타고 안가시고 그냥 걸어가시나요? 네 여기는 이제 차소리내면은 바로 타겟돼서 아니면 한명이 타고 가고 그렇게 해야될거 같아요 다 타고 가면 위험해서 버리거나 아니면 한명만 타거나 이리와 저게 내려오네 저기 산위에 있네 어디서 안해요? 지금 제 방향에서 285 두명 뛰거든요 세명 보고있는 방향? 네네 제가 보는 방향 그러니까 이쯤에서 일로 달려가고 있어요 주황픽 쪽으로 저거 어차피 무시하고 일단 여기 따끔해서 들어갑시다 저거 총수료가 뭐냐 저거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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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 인데 어 사람 발견했어요 NW 나무 뒤 NW 나무 뒤 여긴데 NW 나무 뒤 325쪽으로 도망갔어요 딸피 오른쪽쪽으로도 하나 돌았어요 오른쪽으로 동거 딸피 하나 기절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 하나 더 있어요 오른쪽에 하나 더 있어 둘 둘 둘 둘 둘 다 이 뒤에 있다 뒤에 뒤에 스톱힐러 보이세요 그죠 킬 나이스 자 위장 줄어들어요 저 있는 곳까지 괜찮아요 드링크 드링크 없나요 드링크 제가 저한테 받으러 오세요 드링크 제가 하나 드릴게요 드링크 제가 하나 드릴게요 저 하나 뿌렸어요 드링크 두 개 아이고 많이 가야되네 프라이팬이 없느냐 얘네네 계속 가면 돼 왼쪽으로 돌까요 왼쪽으로 돌아야 될 것 같아요 왼쪽으로 못 도나 이거 오른쪽쪽으로 가야되요 그리고 260쪽 오른쪽이 좀 고지 됐네 260 260에서 240쪽으로 아 멀리 저기 멀리 네 부스스의 절역 아 더 위에도 있다 260 더 위에 언덕 위에 부지런히 뛰읍시다 우리 여전히 그쪽으로 가면 집 건너야 돼서 어디에요? 아까 거기 260 멀리 260 거기 서면은 한 235쯤? 저기 차에 있네 일단 저희 부지런히 가죠 30초 30초 아 깜짝이네 앞에 있어요? 네네 어 나이스 기절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이거 봐 다 하시네 멀리 멀리 하나 나와요 온다 킬 나이스 나이스 아 야 아파라 아 나도 아프다 다섯명 세명 두명 남았어요 들어가야돼요? 들어가야돼 한템 밖에 안 남은거 같아요 네 하나하나가 같은데 하나하나 아니면 뭐 둘이겠죠 어그로 0 어그로 0 내 쪽 자리가 너무 안좋은데 앞으로 가야돼요 저는 오른쪽으로 돌아볼게요 저쪽이 수상한데 저쪽 나무 차에 있는데 저쪽이 수상한데 저쪽 나무 차에 있는데 연막탄 누가 던졌죠? 제가 던졌어요 폭은 제가 던진거라 제가 저 아니면 폭은 제가 술탄 하나 던져볼게요 네 차 있는데 네 네 저쪽 나무 차에 나이 김수 도로 두번째 저기 아 저기 있다 아래 남쪽에 같이 있어요 아 하나만 보여요 일단 하나 왼쪽으로 왔어요 155 어깨 확인 위치 확인 하나 기절 하나만 닦으면 되요 아 나 하지를 못해 날쏘라 내가 탱커다 뒤에 있다 아 이거 야주님이 쏘신건가 아니요 아 저기 있네 바로 앞에 왼쪽 왼쪽 150 150 제 방향 왼쪽 차 밑에 나이스 오케이 한 개 없다 아 우승 나이스 아 좋다 으 으 흠 흐 으